17년 8월 22일 저희 카페의 상한가 종목 하나가 오늘 터졌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요. 19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인데요. 그 중에 저희 카페의 이 종목이 옴니텔이죠. 옴니텔이 오늘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지금 약한 230% 상승 중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기다린 세월이 2년 반이 넘습니다. 2년 반에서 뭐 거의 3년 되네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가 9200원인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상한가를 치면서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또 며칠 동안 또 지속이 될 텐데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동종목을 혹시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현재 이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런 분들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에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받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잠재자산 정보 그 다음에 전체 시황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정보료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꼭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카페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저희 카페 검색이 최상단에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이런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자 지금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사체가 발행이 되면서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개선이 우선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지금 약 23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칠 종목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분은 잘못하면 인생 폐가망신을 할 수가 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바닥 분석과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홀딩 중입니다.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칠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3000원 상한가 쳐가지고 68% 수익 중인데요. 아직은 추가 상승권이 더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다만 특정 구간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할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누차 거론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후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시향 분석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지천에 깔려있다. 저희 카페에 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대박을 치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대박 인생이 되는 거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시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카페에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보통 500%, 1000%, 2000%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언제든지 바닥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옴니텔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3년이니까 2년 반 정도 됐죠. 2년이 조금 넘었네요. 7월달 뭐 이렇게 됐으니까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종목을 진상덩어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매집을 하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전업투자에 대한 그런 수익률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업투자를 하실 수가 없지만 요새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의 평생 먹거리가 바로 이런 전업투자에 열려져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업투자를 언제든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직장인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매수를 하든 두 종목을 매수를 하든 저희 카페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터뜨려서 갖고 있는 돈 갖고 단기 차익을 바라보기보다는 틀림없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월급을 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거나 알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은행에다가 적금 들듯이 부지런히 이렇게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종목 이게 다 지금 실전 투자 붉은 태양이 전되어 제가 실전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UOOOO이라는 종목을 신용으로 풀로 매수를 당겨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신용으로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지금 몇백만원밖에 없고 돈 천만원밖에 없더라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추천하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월급을 타시거나 알바를 하셔서 꾸준하게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500% 1000%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는 언제든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100% 이거 1000% 올라갈 것 같다. 1000% 예측하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500% 1000% 600% 최하 600%는 먹을 종목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1000%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을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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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